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후회 없이 아버지를 보살펴드리는 것이 남은 나의 과제인 것 같다. 남들은 다 안된다고 하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매일매일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에 내 안에 평안함이 있다. 때론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시는 모습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죄송스럽다. 좀 더 잘해드려야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앞서지만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회의까지 느낀다. 오늘도 어김없이 내 옆에 계신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숨을 쉬고 계신 아버지가 계셔 감사하다. 주님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오늘도 소망을 하늘에 둔다. 주님 정보 중 주님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의해서ル픽 비fte일 cranish